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글로벌 베스트셀링 콤팩트 SUV XC40 블랙 에디션을 97대 한정 출시하고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볼보 자동차 디지털 쇼브를 통해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볼보 XC40은 지난 2017년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브랜드 최초의 콤팩트 SUV입니다. 특히 2018년에는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경쟁 모델이 즐비한 유럽 시장에서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프리미엄 콤팩트 SUV 판매 1위 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단일 트림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콤팩트 SUV에 등극했습니다. 특히 증화색 출시한 XC40 세이지 그린 에디션과 올해 상반기 출시한 다크 에디션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각각 3분, 4분 만에 완판을 달성하는 등 콤팩트 SUV 세그먼트에서의 높은 인기를 입증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XC40 블랙 에디션은 올해 2월 글로벌에서 세계 최초 공개된 한정판 모델로 블랙 에디션만의 강렬한 디테일을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은 오닉스 블랙 단일 컬러로 판매되며 전면부 아이언 마크 로고, 후면부 레터링의 크롬 대신 블랙 장식을 적용했습니다. 20인치 오스포크 하이그로시 휠에도 블랙 컬러가 적용되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 역시 블랙 에디션 특유의 시크한 감성을 드러내는 디테일을 추가했는데요. 기존의 드리프트 우드 소재 대신 커팅 엣지 알루미늄 대포가 적용됐고 크리스탈 기어노브 대신 가죽 소재의 블랙 기어노브가 탑재됐습니다. 시트 역시 블랙 에디션에 어울리는 차콜 컬러의 시트가 적용됐습니다. XC40 블랙 에디션은 최상위 트림인 울트라 트림을 기반으로 플래그십에 필적하는 뛰어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선사합니다. 엔트리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볼보의 최첨단 안전기술과 프리미엄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티맵 모빌리티가 함께 업계 최초로 개발한 통합형 티맵 임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됩니다. 여기에 15년 무상 무선 업데이트 지원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5년 이용권 등을 통해 타면 탈수록 새로운 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XC40 블랙 에디션은 강렬하고 색다른 감성을 선사하는 한정판 모델로 볼보 자동차 97년의 안전 역사를 담은 특별한 SUV를 97대에 한정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XC40 블랙 에디션의 판매가는 5,615만원으로 한정판 술로기 블랙 키링 및 키케이스 커버 루프 스포일러 패키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볼보 자동차 디지털 쇽을 통해 선착순 판매를 시작하며 출고 대기 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